제가 106호입니다. 배학생이고요. 고향은 배구입니다. 학교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지내고 있고 서울에 있었는지 한 20살 때부터 있었으니까 2년? 그럼 제 나이가 22이라는 건데요. 갑자기 귀여워 보여요. 장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저는 남자분이 그래도 주말마다 오실 수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저는 나이는 딱히 그렇게 상관이 없고요. 연화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고 제가 좀 성숙하다는 소리를 좀 들어가지고 위로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좋아한 적이 있었어요. 왜 쑥스러워 하시죠? 왜 쑥스러워 하시죠? 왜 쑥스러워 하시죠? 그리고 이상형은 좀 다정다감하고 어쩔 때는 좀 박력 있는 그런 스타일 저는 이제 제가 좀 키가 크다 보니까 177 정도 이상은 되면서 키가 몇이예요? 저 169.7이요. 171이라고 얘기하네요. 아 그래서 172이라고 말하셨구나. 남자분들 키가 어떻게 되세요 다들? 저는 76이요. 76? 저는 78이요. 78? 전 72이요. 전 81이요. 81이요. 81. 저는 67 정도 돼요. 105호가 176. 6이라고 얘기했어요. 6에서 7이라고 그랬어요. 아 7을 맞췄어요. 지금 조금씩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발 붓고 그러면 좀 크거든요. 알이 부으면 어떻게 커요. 알이 부으면 커요. 알이 부으면 커요. 알이 부어요? 그럼요. 남부 purse.